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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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때 우리 데이지가 얼마나 살피는지 아나?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흠들끝 ㄷㄷ ㄷㄷ 히힛 히힛 깜짝이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무리 당했습니다. 적을 생각해야 한다. 적을 잡아야 한다. 적을 해야 한다. 적을 잡아라. 적을 받아라. 너네네 ㄷㄷ 히힛 ㄷㄷ 히힛 인생은 원래 신비한 일들어 존재한 방법이라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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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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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ㄷ 히힛 2단계 히힛 ㄷㄷ 힝힝힝힝 ㄷㄷ ㄷㄷ 히힛 키팅 ㄷㄷ 끝! 히힛 아 아 아 아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방랑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나리여 적을 도입했습니다. 적은 아예 적은 아예 자, 이 이유는 진짜 다행입니다. 나는 아예 자, 우리 아예 자, 나는 아예 이렇게 내가 이 아예 히힛 ㄷㄷ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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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ㄷ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도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저 위협수 랩에 빨라 ㄷㄷ 이 장면은 지금 다 줄어들어가는 거 같은데... 내가 한 번 더 만들어버렸어 이것을 다 먹었을 텐데... 이리 Kons을 정도면 이 장면의 장면이 뭐든지 이 장면은 이 장면은 그냥 잡을 수 있겠죠? 이 장면은은 이제 이거 제일 잘 안되면 다음은 터뜨려! ㄷㄷ ㄷㄷ 우미를 두고 히힛 2라운드 루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